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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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자 활용입니다 활용 식을 만들어야 돼 근데 끊어 읽고 구하는 거 찾고 조건 찾으면 됩니다 끈 구 조 끊어 읽습니다 미생물 A는 1주마다 그 수가 2배가 되고 미생물 B는 1주마다 그 수가 4배가 된다고 합니다 미생물 A, B를 각각 10마리씩 동시에 배약했을 때 미생물 A, B의 수의 합이 2720마리 이상이 되는 것은 최소이 되는 것은 최소 M주 후이다 저 M의 값을 구하라 몇 주 후이냐 2720마리 이상이 되는 것은 최소 몇 주이냐 그러면 먼저 끊었어 미생물 A는 1주마다 그 수가 2배가 돼 그죠? 그러면 1주가 지났어 그럼 1주가 지나면 2배가 되는 거니까 자 뭐 2가 되겠죠 2배 미생물 첫 번째 그냥 제일 처음에 1마리가 2마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2주가 지났어 그럼 뭐야? 2의 제곱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갑니다 그러면 N주가 지났어 그럼 얘는 2의 N제곱계만큼 커지는 거 아닙니까? 1마리가 그런데 젤 처음에 미생물 A, B를 각각 10마리씩 동시에 향했어 그럼 젤 처음에 10마리가 있었어 그 10마리가 1주가 지났어 그럼 2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마리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럼 2주가 지났어 그 10마리의 이 놈의 다시 2배니까 10 곱하기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N주가 지났어 그럼 그 10마리의 2의 N제곱배 됐죠? 그 다음에 B는 얘가 이제 A가 될 것이고 그럼 B는 역시 최초의 10마리가 있었어 그럼 역시 1주가 지났어 그때는 4배가 된대 그럼 4배가 될 것이고 그럼 10마리의 4배 2주가 지났어 그러면 그 제곱배가 되는 거야 다시 또 4배 이것의 4배 그럼 쭉 N주가 지났어 그러면 4의 N제곱 곱하기 10 맞습니까? 이게 N주 후에 B의 미생물의 마리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규칙성 발견 그랬을 때 미생물 A, B의 수의 합이 2720마리 두 개를 합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최소 M주 후이다 봐봐 그러면 그게 이걸 모르니까 M주라고 할게 M주 M주가 지났어 M주 아니 그건 답이니까 N주라고 할게 N 그러면 나는 E의 N제곱 곱하기 10 A의 N주 후의 마리수 더하기 4의 N제곱 곱하기 10 이게 B의 N주 후의 마리수 똑같은 기간이 똑같이 적용돼 이게 다르면 안 돼 똑같은 기간이잖아 출발이 똑같고 기간이 똑같이 지나잖아 그것이 2720마리가 이상이 되는 이 N의 무슨 값? 최소값이 스몰 M이다 이거지 됐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10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어? 4의 N제곱 2의 N제곱? 나는 2의 N제곱을 한무자 T로 칠합니다 T는 양수가 되겠죠 그럼 4의 N제곱은 2의 N제곱의 제곱이니까 T제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10 곱하기 T제곱 플러스 10 곱하기 T 이왕 시켜요 마이너스 2720 0보다 크다 같다 T에 관한 2차 부정식입니다 아 10으로 나눠 그럼 착 착 착 그럼 T제곱 플러스 T는 마이너스 272야 그럼 난 272를 소인수분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272 소인수분 시켜 볼까? 어떻게 나누는가? 그러면 2 1은 2 2 3은 6 6 22 6 22 8 26 뭐지 이거? 2 3은 6 2 4 8 그러면 이것은 2 1은 2 7 2 14 그럼 차가 T가 1인 거니까 이거 8 16 곱하기 17 16 곱하기 16 17 차가 1 나오겠네 그렇지 그럼 얘는 1 1이고 16 17 해주면 되겠지 그럼 플러스 1인 거예요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T-16 그 다음에 T 플러스 17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풀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얘는 어떻게 풀죠? T는 마이너스 17 보다 작거나 같겠고 2차 보순식이니까 T는 플러스 16 보다 크거나 같겠죠 근데 T는 양수기 때문에 이거 존재치 않죠 그럼 해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T가 16 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T는 뭐지? 2의 N제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 2의 N제곱이 16 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16은 2의 4제곱입니다 지수분석이 풀어주면 N은 4 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결국 이 4주 후 4주부터 2,720마리 이상이 된다 이거죠 그때 최소 몇 주 후냐? 이놈의 최소값은 뭐다? 바로 4다 4주 후다 이게 내가 관리 문제의 정답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 우리가 끊어 아 A는 2배씩 배양 그 다음에 B는 4배씩 증식하는 거구나 그 두 개를 똑같은 기간이 적용됐어 N주라고 잡을게 그럼 N주 후에 A와 B의 미생물의 마리수는 더해 그것이 2,720마리 이상 이상이 되는 최소의 M주 그럼 N의 최소값 구해 지수부동식 이거 소인수분해시켜서 선생님 너무 궁금하지 않아 이것까지 해줘 초등부 산수까지 해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전능 센스 필요합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되뇨 제발 멈추고 럴 럴 럴 럴 럴